욕심에 눈이 어두워 어느 산골에 여러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산에서 책을 캐서 녹근과 짚신, 나막신을 만들어 장에 팔곤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함께 일을 하던 게으른 친구가 푸념을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힘 안 들이고 돈 생기는 법 어디 없나? 그런 말 말게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서 부지런히 만들게나. 설 명절 하루 전날 두 친구는 그동안 만든 물건을 팔러 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친구는 해가 저물 때까지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부지런한 친구는 남김없이 다 팔게 되었어요. 여보게 그게 다 뭔가? 오늘 운이 좋았네. 지고 간 물건을 다 팔아서 명절 셀 음식과 아이들 옷 지을 옷감을 좀 샀다네. 아니 그런데 자넨 왜 빈손인가? 말도 말게 난 정말 지독히 운도 없었네. 웬일인지 내 건 쳐다보지도 않지 뭔가? 저런 안 됐구먼. 그럼 내 것을 좀 나눠줄 테니 갖고 가서 설을 쇠게나. 친구는 자기가 산 설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만두게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게으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명절 꼬라미를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에 보자. 갑자기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길에 접어들자 뒤에서 돌멩이로 친구를 쳤어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고 게으른 친구는 친구의 물건을 모두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모두 날 의심하진 않을까? 그날 밤 게으른 친구는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은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랑어머니, 잠드셨수? 는시요. 옥랑어범, 아직 안 왔수? 아직 안 왔수. 참 이상하다. 자기 먼저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왔을까?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게으른 친구는 시체매를 뚝 떼고 돌아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아내는 밤새 기다렸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장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길에 남편이 죽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누가 해쳤단 말이오?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편을 죽일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발이 닳도록 다니며 수소문해봐도 그날 일어난 일을 본 사람도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아내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웬 낙은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릿이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너무 추워 불 좀 쬐고 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추우실 텐데 어서 몸 좀 녹이고 가시지요. 아내는 길손에게 아궁이 불을 쬐게 하고는 한상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웬 제사입니까? 길손은 음식을 먹고 난 뒤 물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지요. 1년 전 오늘 저희 남편이 설 음식을 마련하려고 장에 물건을 팔러 가셨지요. 그런데 밤새 기다려도 쉬지 않길래 나가보니 그만 산길에 쓰러져 있지 뭡니까. 저런, 정말 안됐군요. 그런데 혹시 주위 사람 중에 짐작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남편은 워낙 성품이 올곧고 착해 남에게 원한 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인 찾을 일도 막막해 아내된 도리를 못하는 게 한이 됩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별일은 없었고 그날 저녁 남편의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란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옥랑어머니 하고 세 번이나 불러서 제가 서둘러 나오니 옥랑하범 아직 안 왔수 하고는 갔지요. 그러자 길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소. 내가 소장을 써드릴 테니 광가에 갔다 보이시오. 글을 모르는 아내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고맙게 여기며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세 번씩이나 먼저 옥랑어머니를 불렀으니 이는 곧 그 집에 남자가 없음을 다 알고 있었다. 그 글을 받아본 사또는 무릎을 쳤습니다. 친구를 찾아왔으면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데 그 아내를 먼저 부르다니 이는 친구가 없음을 알고 그의 아내를 찾은 것이니 친구가 있고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곧 죄인이란 뜻이다. 사또는 친구를 잡아드려 문초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너는 왜 죽은 친구를 찾아갔느냐? 그 친구가 장에 가서 물건을 잘 팔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럼 너는 네 친구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더냐? 예 그렇습니다. 네 이놈 내가 당근제를 당해야 실토를 하겠느냐? 친구를 찾아갔으면 당연히 옥랑어범하고 부를 것이지 왜 세 번씩이나 옥랑어범을 먼저 불렀느냐? 내가 옥랑어범이 집에 없다는 걸 미리 한 것이 아니더냐? 예?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은 친구는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대산처럼 큰 것을 볼 수 없듯이 작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다니 그 후 그 마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의로운 군수 옛날 어느 해에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을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정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듣자 하니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다 한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닷새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정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어요.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선정관은 꾀를 내어 어느 주박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정관은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술 있는 집을 하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선정관이 몰래 발맘발맘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상골의 한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군. 선정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을 읽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법을 어겨가며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정관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나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나오며 물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누십니까? 선정관은 칼을 빼들고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의 어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정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뺏는 날인가 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말린 일을 내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쓰어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어요. 저희 남편과 어머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니요 이 집 주인은 나니 어서 날 잡아가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정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춘추가 올해 몇인가 올해 75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삼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정관은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임금께서 신이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였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참아 잡아갈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지언정 열려와 효자 효보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정관은 술독을 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어요.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하게. 선정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 가며 물었습니다.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정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정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 틈인가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정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는 어디 있느냐? 선정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자 선정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에 군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죽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도와준 젊은 선비였습니다.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묻는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금주령이 얽힌 일로 만난 선정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정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제 은인이시군요. 전날의 은혜를 갖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래서 어사는 군수를 풀어주고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고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에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공짜 집이 생긴 총각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인심이 사나워 제 것만 알고 남을 돕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여름이면 서늘한 나무 그늘이 생겨 쉬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부자 영감은 그 나무 아래에 대로 만든 평상을 놓아두고 서늘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살이 판단을 잘하는 가난한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총각은 떼약볕에서 논을 메다가 더워서 땀을 식힐까 하고 그 느티나무 그늘로 찾아들었습니다. 총각이 나무 밑 그늘에 앉아 한참 쉬고 있는데 부자 영감이 낮잠을 다 자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서 쉬고 있는 총각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부자 영감은 화가 치솟았습니다. 네 이놈 썩 나가지 못해 왜 이 나무 그늘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대간마님 논을 메다가 땀이나 좀 식힐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쑥맥 좀 봤나 이 나무가 누구 나무인데 함부로 들어와 땀을 식히든지 데우든지 내 집에 나가서 해라 이 소리를 듣자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부자 영감의 것이 아니라 임자 없는 온 동네 느티나무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간마님 너무하십니다. 이 나무는 대간마님 나무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공동 소유가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놈을 받나? 이 나무는 우리 고조부님께서 심으셨어. 그리고 이 느티나무 둘레에 있는 논들을 봐라. 이게 모두 누구의 논인가? 우리 논두렁에 있는 나무가 우리 나무가 아니고 누구 나무겠느냐? 잔말 말고 썩 나가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인들을 불러서 내 놈을 끌어낼 테다. 총각이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느티나무의 주위에 있는 논들은 아닌 게 아니라 대대로 그 부자네 논이었어요. 그러나 총각은 그 부자가 얄밉고 괘씸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 느티나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쬐쬐하게 나무 그늘을 가지고 인색하게 군단 말이야. 내 요놈의 영감쟁이 골탕을 먹여줘야지. 어디 두고 보라고. 총각은 이렇게 작정하고는 아주 음흥스럽게 시체미를 뗐습니다. 대간마님 그런 줄 모르고 정말 신뢰했습니다. 우리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여름철에 나무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무 그늘을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부자 영감은 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무 그늘을 팔면 금방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래 그늘이 필요하다면 사는 것이 좋겠지. 이 그늘을 사려면 적어도 다섯 양은 내야 하네. 총각은 좀 떨떠름했지만 다른 속셈이 있었으므로 빚을 내서라도 살 작정이었습니다. 예, 대간마님 소인이 다섯 양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늘은 소인 것이 되는 거지요? 암, 여부가 있겠나? 돈을 주고 사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일에 봬도 약속 하나는 떨어지게 지킬 줄 안단 말이야. 총각은 그날로 다섯 양의 빚을 얻어다가 그늘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쬐는 날이면 일을 하다가 자주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을 빨리 마쳐 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며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자 나무 그늘도 차차 자리를 올마갔습니다. 나중에는 나무 그늘이 부잣집 담장을 넘고 마당으로 뻗쳤지요. 그럴 때마다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쉬었습니다. 마침내 나무 그늘은 부잣집 안방에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때에도 총각은 그늘을 따라 부잣집 안방에 가앉아서 쉬었습니다. 이 꼴을 본 영감이 노발대발 하였어요. 이놈아 왜 남의 집 안방에까지 들어왔느냐 썩 나가지 못해 안 나가면 하인더러 끌어내라 할 테다. 에이 대간마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며칠 전에 대간마님께서 분명히 소인에게 나무 그늘을 다섯 양에 팔았습죠 팔았지 그걸 아시면서 소인을 꾸지지십니까 이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나무 그늘을 팔았지 누가 내 집에까지 들어와도 좋다고 했느냐 대간마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나무 그늘을 샀으니 그늘은 소인 것임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그늘이 어디로 가서 생기든 그 그늘은 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인이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영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종각의 말에 종각의 말에 한치의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부자 영감은 기가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괜히 나무 그늘을 팔았다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엎질러 놓은 물처럼 후회를 해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각은 종각은 그 뒤로도 자주 부잣집 안방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농사의 틈만 있으면 부잣집 안방에 가서 드러누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하루를 조용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사랑채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총각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농사짓는 총각들이니 옷이 깨끗할 리 없고 몸에는 덕지덕지 때가 앉아있었어요 어떤 총각은 들어오자마자 아랫목에 버릇없이 벌렁 드러눕는가 하면 어떤 총각은 흙 묻은 더러운 발을 음식상 옆에서 툭툭 털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나무 그늘이 사랑채 안으로 옮아와 있는 때라 총각은 그곳에서 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손님들이 총각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력을 빠짐없이 들려주었어요 내력을 총각에게서 전해들은 손님들은 부자 영감을 보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예끼 예끼 이 사람 사람이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아 인심을 베풀어야지 나무 그늘까지 다 팔아먹다니 여보게들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또 있겠나 우리 다 물러가세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간 우리마저 못되게 물들겠네 자 어서 일어나세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와 사이를 끊고 절대로 만나지도 말세 귀한 손님들은 모두 불쾌한 얼굴로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부자 영감은 친구들한테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뿐더러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후회를 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도 총각이 성가시게 굴자 영감은 마침내 화가 나서 집을 버리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총각에게는 큰 집이 하나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 뒤에 총각은 그 르티나무를 동네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누구든지 더울 때는 와서 쉬도록 했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에 심사 나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산 아래 사는 할머니가 밭에 물을 심어 놓았는데 이 호랑이는 매일 밤 무밭에 와서는 물을 뽑아 먹기도 하고 짓밟아 놓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 먹으려고 물을 뽑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하니 할머니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들에 나갔다가 이 심사 나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한 번 골려주려고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아 줄창 우리 밭에 와서 맛없는 무만 뽑지 말고 오늘 밤엔 우리 집으로 오너라 맛난 팥죽 쑤어줄게 팥죽은 참 맛있고 몸에도 좋은 거란다 정말 그럼 밤에 찾아가야지 호랑이는 저를 청해주는 게 좋아서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장독대에 숯불을 묻은 화로를 갖다 놓고 부엌 문 앞에는 쇳동을 깔아 놓았어요 부엌에 있는 물항아리에는 고춧가루를 풀어놓고 수건에는 바늘을 여러 개 꽂아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멍석을 펴고 살인문에는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 할머니는 방에 들어 앉아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호랑이가 문 앞에 와서 할머니 나 왔어 하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무밭에는 안 갔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까진 무 오늘 밤엔 팥죽 준다고 하지 않았어 오라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구먼 호랑이는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왜 팥죽 먹으라고 한 동이 쏘어두었지 그런데 날씨가 싸늘하니 장독간에 가서 화로불 좀 가져다줘 할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호랑이는 팥죽 준다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워 장독대에 가서 화로를 들려다가 화로에 불도 없나 본데 가져가서 뭘 해 하고 그냥 두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뒤져보면 불이 있을 거야 불이 좋지 않거든 후후 불어보렴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화로에 입을 대고 후후 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날려 호랑이 눈에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눈이 따가워서 앞발로 쓱쓱 비볐습니다 눈은 비빌수록 작고 더 따갑기만 했습니다 할멈 큰일 났어 눈에 제가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겠어 호랑이는 토달대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부엉 물똑에 물이 있으니 눈을 씻어 물로 씻으면 되나 그럼 씻으면 되지 호랑이는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항아리를 찾아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더 아팠어요 고춧가루를 타놓은 물이니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멈 못 견디겠어 눈이 더 아파 씻으면 나을 텐데 왜 더 아프다는 거야 어서 와서 좀 봐줘 탈이 났구나 부엌에 수건 있지 수건으로 훔쳐보렴 호랑이는 수건을 떼어 눈을 훔쳤습니다 수건에는 바늘이 여러 개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쓰리고 아픈 눈을 마구 찔러서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할멈이 날 속였구나 호랑이는 그제야 제가 속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다가 색동을 밟아 그만 주르륵 미끄러졌지요 마당에 나동그라진 호랑이를 멍석이 돌돌 말아서 쌌습니다 크라고는 문간에 있는 지게앞으로 대굴대굴 굴려갔어요 이제 내 차례군 하고 지게가 멍석에 싼 호랑이를 지고 뒤뚝뒤뚝 냇가로 가서 깊은 물에다 호랑이를 풍덩 빠뜨렸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농부 옛날 옛날 어느 시골에 매우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농사짓는 일 이외에도 겨울이면 집신삼기 자리치기 멍석격기 맵방성 만들기 등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매년 농사지은 곡식과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농부는 모은 돈을 뭉쳐서 깊이 잘 간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두었다가 싸게 파는 논이나 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몇 해가 안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농부는 부지런히 일했으나 부자가 되지 못하고 늘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자를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부자가 되는 법을 어찌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소 술 술 한 동이 하고 돼지 한 마리만 가져오고려 내 자세히 가르쳐드리리다 가난한 농부는 이튿날 부자가 시키는 대로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가난한 농부를 데리고 큰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가난한 농부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부자가 시키는 대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셨소 그러면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공중에 매달리시오 가난한 농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휘청거려 떨어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을 놓고 한 손으로만 매달리시오 가난한 농부는 겁이 나고 부자 농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손에다 온 힘을 주면서 다른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손을 맞아놓으시오 이 말을 듣자 가난한 농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있수 없소 이처럼 높은 데서 두 손을 다 놓으면 죽게 마련인데 나더러 떨어져 죽으란 말이오 그러면 도로 내려오시오 죽을 수야 없지 가난한 농부는 나무 밑으로 도로 내려와서 부자에게 마구 덤벼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오 나 원 별꼴 다 보겠구먼 당신 말이 맞소 부자가 되는 이치를 방금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까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게 마련 이라고 하셨지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거든 돈이 당신 손에 들어왔을 때 나무까지 잡듯이 그걸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요 이 얼마나 쉬운 일이오 당신처럼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마음대로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소 앞으로 나무까지를 붙들고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오 가난한 농부는 부자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 생활을 뉘우치고 부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신기한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돈 쓰기를 아끼는 지독한 구두새가 살았습니다 꼭 써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어요 가령 신을 한 켤레 사도 마음대로 신지 않았습니다 남이 안 보이는 곳이나 집안에서는 신지 않고 늘 벗어들고 있었어요 먼 길을 걸을 때도 맨발로 걷다가 사람이 보이면 비로소 신을 신었습니다 신이 달아 못 신게 되면 또 새신을 사야 하고 새신을 사자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끼는 구두새라 장례도 간단하게 치르고 1년 후에 제삿날에도 돈이 든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구두새의 아버지는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원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구두새의 아버지는 생각 끝에 염라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대왕전하 소인 정이 있어 이렇게 찾아뵈었사옵니다 정이 있어 그래 무슨 정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천하 소인에게 나들 하나가 있사온데 그놈이 천하에 소문난 구두새이옵니다 구두새라고 이놈이 이놈이 어떻게나 지독한지 제아비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사옵니다 고약한지고 저런 놈을 받나 구두새 아버지는 바로 바로 이때 염라대왕께 청을 드리면 들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전하 그래서 소인이 전한께 청을 드리옵니다 그 청이 무엇인지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전하 어떻게 하면 그놈에게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밥이 아닌 물밥이라도 좋겠사옵니다 죽은 이래로 여태 굶어 이젠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싸웁니다 그거 안되었구나 그럼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지 염라대왕은 문갑 속에서 머리에 쓰는 감토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 감토를 가지고 가서 내 아들 놈에게 씌워라 그러면 아마 내 아들 놈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감토를 씌우면 물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렇지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아프다 하여 그 잡귀신을 물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잡귀신을 물릴 때는 꼭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간에다 앉혀놓고 물리지 않느냐 그때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먹으면 되겠지 구두새의 아버지는 그 이상한 감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이리하여 구두새 아버지는 대왕전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마침 아들을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물론 손에는 이상한 감토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다가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귀신의 얼굴이 산 사람에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성큼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감토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염라대왕의 말처럼 금방 머리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도 쑤셔댈까 장작이 꼬모고 그만두고 자리에 좀 누워야 겠는걸 아들은 도끼를 팽개치고 이내 그곳을 떠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펴고 들어 누웠어요 그러나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골이 빠개져 나가는 듯이 쑤시고 머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끓었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잡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골치가 아픈가 보 어서 물밥을 만들어 잡귀신을 물려줘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자 아내는 곧 부엌으로 들어가 밥에 물을 부어 물밥을 만들었습니다 또 식칼과 숟가락까지 챙겨 들었어요 원래 잡귀신을 물리는 법은 식칼과 숟가락과 물밥을 병자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면서 주문을 외다가 그것들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립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밖에 남편이 쭈그리고 앉자 곧 주문을 외웠어요 앞에 선왕 뒤에 당산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오방지신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산신재왕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잡귀신을 물리는 것이니 이거 받아나가야 막정 아니 받아나가면 엄나무가시에다 철장을 해가지고 대천지 한바다에 쉰길지함에 던질 것이다 구두새 아내는 이렇게 주문을 외곤하더니 시칼과 숟가락과 물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리하여 잡귀신 물리는 일이 끝났어요 그러자 구두새는 방으로 도로 들어가고 아내는 시칼과 숟가락과 바가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립 밖 땅바닥에는 물밥이 허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두새지만 잡귀신을 몰린 물밥만은 도로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라고는 물밥이나마 얻어먹게 되었으니 아들이 쓰고 있는 감투를 벗겨주려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구두새의 아내도 들어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씌워준 이상한 감투를 벗겼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런 줄도 몰랐어요 여보 이제 좀 어때요 여보 정말 잡귀신을 물렸나보 금방 머리가 씻은 듯이 개운해졌구려 정말 당신은 잡귀신을 잘 몰리는 사람이오 이제야 살 것 같구려 이런 광경을 보고 구두새 아버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구두새 아버지는 배가 고프면 언제나 신기한 감투를 아들의 머리에다 씌우고는 물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구두새 아버지는 남들처럼 떳떳하게 제삿밥을 얻어먹고 싶었어요 산도 없는 그런 물밥보다 맛있게 잘 차린 제사 음식상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새는 그 뒤에도 제사를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이상한 감초를 다시 아들의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구두새 제 아내는 또 물밥을 만들어서 잡귀신을 몰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해서 물려봤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구두새 아버지가 이번만은 감투를 얼른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떼굴떼굴 고르던 구두새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발 딱 일어나 뒷곁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작더미가 있고 그 곁에는 장작을 놓고 패는 받침대와 도끼가 있었습니다 구두새는 그 받침대 위에 목을 얹더니 도끼를 들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아버지는 못된 아들이 죽는 것은 그리 서럽지 않으나 그 바람에 귀한 감투가 잘려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감투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머리 아픔이 그쳤지요 구두새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 머리가 나았다 그놈의 잡귀신도 내가 되게 서두르니까 아마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린 게 분명해 도끼로 자르려는데 도망 안 가고 재까진 놈이 견딜 수가 있어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구렁이와 까투리 옛날 어느 산골에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남편이 죽자 농산일 집안일을 혼자서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부가 사내가 나무를 하다가 죽은 까투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과부는 그 까투리를 주었습니다 죽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아직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까투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맛있게 볶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 과부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이 되자 사내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과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퍽 기뻐했어요 까투리를 볶아먹었는데 아이를 낳다니 이건 하느님이 날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 과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까투리라 지었습니다 까투리를 먹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쓸쓸하던 집안에 매일같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가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어 과부는 아이를 장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까투리는 말을 타고 처갓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주운 그 산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예 까투라 개 좀 섞어라 이상한 일이었어요 까투리는 이 산속에서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객사 기둥만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슬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 까투리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치며 머리끝이 쭈볕 해졌습니다 까투라 오늘에야 너를 만났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어 아니 구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니 너야 잘 모를 테지만 네 어미가 원수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16년쯤 전이야 바로 이 산에서 내가 잡아먹으려던 까투리를 내 어미가 가로채 가서 볶아먹었어 그러니 내 어미는 내 원수다 그 원수의 아들이 너를 만났으니 어미 대신 너를 잡아먹으려는 거야 이제 내 말 알아 듣겠어 그러더니 도끼에 서린 두 눈을 부라리며 두 가닥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구렁아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얘기가 이제야 생각난다 하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네가 잡아먹으려던 까투리인지를 전혀 몰랐어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려주렴 난 지금 장가를 들러간단 말이야 네 장가하고 내가 널 잡아먹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넌 정말 어리석구나 장가 가는 일이란 우리 사람들 세계에선 제일 즐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만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잘 먹는단 말이야 사람이 잘 먹으면 기름이 오르고 살이 찌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고 돌아올 때 잡아먹으면 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지 구렁이는 까투리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럴 듯 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너희 어미까지 잡아먹는다 틀림없이 이 길로 돌아올 거지 거짓말이 아냐 그렇다면 오늘은 보내줄게 꼭 돌아와야 해 이리하여 까투리는 겨우 위태로운 고비를 벗어났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장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까투리는 이런 걱정 때문에 장가된 첫날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큰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색시가 물었습니다 왜 주무시지 않고 한숨만 쉬세요? 홍붓은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미안하오 이 기쁜 날에 걱정만 해서 미안하오 걱정이라니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인가요? 아니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무엇을 숨기겠소? 까투리는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색시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한 일이라면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염려 마시라니까요 이리하여 까투리는 며칠 뒤 처가를 떠나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색시의 꾀로 까투리는 색시가 되고 색시는 남자 옷을 입은 까투리가 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변장을 나여 구렁이가 있는 산을 지날 무렵 이었어요 이때 구렁이는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엉금엉금 그들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못된 것 변장을 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짓이야 난 오늘 꼭 내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다 그것은 내 남편하고도 이미 약속이 됐단 말이야 구렁아 니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사니 그거야 내 일이지 내 일이니 구렁아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인정머리가 없니 니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겠다면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너보다 큰 용은 감을 때 비를 내려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준다 넌 역시 앞으로 용은 못되겠구나 이 말을 듣자 구렁이는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하늘나라의 용은 인정이 많다면서 자기는 그런 인정이 없어 용이 못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렁이는 그래서 구렁이는 구렁이는 한참 동안 구렁이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재수없게도 구멍이 났어 여의주는 본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구슬이지만 이 구슬은 구멍이 셋이나 있어서 세 가지만 들어주는 구슬이야 그럼 이 구멍들은 무엇무엇을 소원대로 해주는 구멍이니 이 구멍은 쌀 나오라면 쌀이 쏟아지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돈 나오라면 돈이 쏟아지는 구멍이야 그러나 구렁이는 나머지 구멍 하나만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렁아 이 구멍은 뭐가 나오는 구멍이니 왜 이건 가르쳐주지 않니 그래도 구렁이는 산뜻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그럴수록 구렁이에게 자꾸 그 대답을 책은 했어요 꼭 그걸 알아야겠어 그럼 그걸 알아야만 내가 편히 살 수 있고 또 너는 내 남편을 잡아먹을 수 있잖니 구렁이는 남편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소리가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구멍은 미운 놈을 보고 죽으라면 미운 놈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게 되는 구멍이야 그러자 색시는 옳지 됐다 싶었습니다 그 구슬 구멍에다 대고 색시는 외쳤어요 구렁이야 너 죽어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금방 그 자리에서 또리를 한 번 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까투리와 색시는 징그러운 구렁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배의 꼭지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잊어먹기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금방 한 일도 돌아서기만 하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새로 들어봤습니다 여봐라 내 성이 무엇인고 내 소인의 성은 배가 올시다 배가라 내 대간마님 앞으로 소인을 부르실 땐 배서방이라 불러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성을 잊어먹일까봐 종이에다 배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은 있었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부를 때마다 종이의 그림을 보고 부르면 성을 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킬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인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성을 잊어먹었으니 하인을 무어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며칠 전에 종이에다 하인의 성을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얼른 벼루 밑에 눌러둔 종이 쪽지를 끄집어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는 둥근 공 한 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옳지 이제 알았다 그놈의 성이 공가이구나 공서방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공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하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마루 끝까지 나와 다시 불렀습니다 공서방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걔 공서방 없어 이때였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할아버지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히며 대령했습니다 네 이놈 어른이 부르면 얼른 나타나 대령을 하는 법이지 그래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을 안해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할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인이 입을 열었어요 대감마님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허허 이놈 보게 아 그래 공서방이면 우리 집에 너 밖에 또 누가 있느냐 네 그래서 공서방이라 부르셨군요 하오나 소인의 성은 공가가 아니라 배가이옵니다 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종이쪽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둥근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다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배 꼭지를 내가 잊어먹고 안 그렸구나 할아버지는 그 공에다 꼭지를 그려넣으며 허허 웃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의로운 군수 이야기는 읽는 내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주령을 어기고 몰래 술을 만들다가 걸리게 된 며느리와 어머니 대신 가족들을 위해 선비가 목숨을 바치려 했지요 그 모습을 가상히 여겨 죄를 면해준 것도 대단한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선정관이 훗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만난 어사가 그 선비였다는 사실에 공정하고 바른 세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